애니에너지 엔진으로 갑니다 두팀 파이팅! 두팀 파이팅! 예! 우와! 박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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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숨겨서 다 가봐 우와!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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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퀴즈TV 구독과 좋아요 안녕! 원더퀴즈TV 친구들 오늘의 스피인 파이터로 대결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원더퀴즈TV에서 오션 드래곤 킹! 어둠의 신 아르만! 이렇게 스피인 파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인 파이터의 대결을 오늘 보시기 전에 스피인 탑이에요 우와! 스피인 탑 멋있네요 이 앞에 이렇게 색깔들이 다 다르고요 와! 컴백 라이팅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부딪힐 때 어! 불빛이 나기도 한답니다 여기다가 온오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동글동글한데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모난 친구들 어! 이거 네모나네요 자! 이렇게 있죠? 이건 지속 공격형 이건 근접 공격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 끼워서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 수도 있는 스피인 탑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님! 설명하시죠 이건 뭐죠? 집게! 어! 집게! 우리는 이거를 애니에너지 엔진! 애니에너지 엔진으로 불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이님이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저 스피인 탑을 애니에에너지 엔진에 고종시킬 후에 원 스피립 파이터 오션드래곤 킹 대 어둠의 신 알만 그러면 한번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세근반 네근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기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를 돌리면 코스틴 파이터 우와 컴벨 라이팅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승리자는 어둠의 신 아리만 예 무한 에너지 예 근데 신기한거는 딱 불빛이 나는건데 다른 친구들은 딱 이렇게 색깔로 딱딱딱 안되거든요 근데 얘만 왜 불빛을 딱딱딱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애기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로 다시 돌리면 그냥 무한 에너지 무한 에너지로 쩌쩌쩌쩌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재인님 덤빘십시오 빨리 덤벼 자 그럼 2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자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원자키즈TV의 경기장입니다 3, 2, 1, 스팀 파이터 너무 공격을 빨리 했네요 2라운드도 어드벤이 나뉘만이 잘 것 같습니다 부딪히고 있구요 지면 안되기에 우와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1대1 자 그러면 제일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3라운드입니다 자 갑니다 스팀 파이터 자 찍기를 한번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어드벤이 나뉘만 승리했습니다 빰빠바바밤 원태키드TV에서는 어드벤이 나뉘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와 엄마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번의 편 자 제이님 어떤 스피인탑을 고르실 건가요? 저는 이거요 엄마는 그러면 근접공격형 지수님도 지수님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어떤거? 네 알겠습니다 엄마는 옐로우 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시 한번부터 볼게요 3시 자 먼저 해주세요 곧 아 저기요 빨리 곧 2시 파이터 1시 1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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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2시 3시 자 제이 지수 지수 3시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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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쳤어요 부딪쳤어요 와 팽팽합니다 팽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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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을 바꿔야돼 오오 지수가 이기는건가요? 오오 지수 승리 지수 승리입니다 만세이죠 이제 만세 우와 지수 만세 만세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여기 컵패 라인팅 센서가 이렇게 있는가 아까 설명드렸어 드렸죠 여기서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퍼플 컬러는 아직 안했어요 퍼플 컬러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퍼플컬러 해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수 퍼플컬러 너는요? 재인님은요? 너는 빨강 재인님은 어떤 스페인탑을 할건가요? 어떤거? 옐로우 엄빠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린 컬러로 갑니다. 애니에너지 엔진으로 갑니다. 스페인탑 자 갑니다. 엄마꺼는 과장하다. 지수꺼 우와 우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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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제인 지수제인거 한번만 더 해볼게요. 지수제인 지수를 한번 해볼까요? 지수를 저번처럼 세게 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어줄게요. 자 갑니다. 자 스페인 자 스페인 자 재인 가세요 스페인 지수님 와 가운데Can 누가 GG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와 재인님이 되셨어요 라운드 2 1대 0 3라운드까지 하는 거야. 지수랑 계기가. 1대0. 자, 지수가 한번 돌려보세요. 지수가 그냥 돌려보세요. 지수 잘 돌려요. 빨리. 자,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제인님의 주변을 지수의 탑이 슈핑탑을 돌고 있습니다. 제인님 코너를 돌고 있어요. 제인님의 슈핑탑이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오, 주간에만 머물다가 끝날 건가요? 부딪치지 않는데요? 오,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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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수니까? 지수니까? 지수, 지수승! 지수승! 1대1. 자, 1대2의 박빙입니다. 지수님. 자, 바로 3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인님,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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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무우! 아... 아... 2대1 . 제2승. 제2승. 2대2 동점이요, 지금. 2대1. 2대1? 응, 2대1 제이님이 승리했어요 제이님 그러면 엄마랑 한 번만? 마지막 어떤 걸로 하실래요? 저요? 이탈로우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옐로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원더케즈TV 친구들 재미있는 스팸 사이터로 재미있는 하루하루 보내도록 해볼게요 자, 원더케즈TV 친구들 응원해주세요 엄마 대장 예! 자, 갑니다 자, 띵띵띵띵띵 오, 느낌 좋아! 오, 띵띵 엄마팽이가 굉장히 쪼옥쪼 엄마가 무슨 정도였어? 옐로우야 엄마가 쪼옥쪼 오, 와 번지합니다, 번지합니다 그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이님도 다시 한번 자, 갑니다 갑니다 콜스피 발사! 내려찍기를 합니다 오, 제이님 굉장히 기술이 많으신가봐요 왠지 엄마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스피인 파이터 엄마식! 1등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바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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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고 스피인 파이터 소주 오, 소리도 야 오오오오 오오오오 박수기입니다, 박수기입니다, 박수기입니다 우와, 부딪쳤어요 자아 오오오 누가 이겼지? 진짜 아무것도 가름이 안 됩니다 와오오, 띵이 빨개색였죠? 제이가, 제이가 속이 자 그러면 원더키즈TV 친구들 딱 봐도 스피인파이터는 이렇게 돌아갈 때 손으로 잡아도 우리 친구들이 다치지 않고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재밌게 스피인파이터 팬티 팽이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친구들 안전한 놀이로 재밌게 한번 다가가길 바라면서 원더키즈TV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